이거 잘 봐야 돼. 어. 근데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이거는 지금 두 개다 올려놨는데 지금 물껴치면서 살짝 위로 올라간 거라 고기가 치고 지나간 거야. 어. 세대 다. 움직이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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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빠집니다. 지금.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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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이즈가 작은 거 같아. 어. 나와줘. 아. 느낌이. 네. 나와도 이거는 사이즈가 좀 작은 거 같아. 장어는 작은 거 같은데 사이즈가 크지가 않고 어. 사이즈가 작을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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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습니다. 이야. 그죠? 사이즈가 작죠? 이야. 어. 이야. 사이즈가 작으니까 얘는. 인간적으로. 네. 근데 이게 장어는 굳이 바늘을 뺄 필요가 없어요. 얘가 트름하면서 아. 다 빼기 때문에 어. 그냥 그대로 버려주는 거예요? 네. 너저도 지가 빼. 지가 빼요? 이걸 빼면은 지가. 네. 아. 오히려? 그럼요. 와. 장어는 지가 트름 해가지고 빼. 헛구역질 해가지고요. 150은 될 거 같아. 에이. 저 사이즈가 다 줘야지. 이야. 일부러 빼려고 그러면 장어가 흠. 이상히 생기는 거예요. 이야. 아.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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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까지. 어. 바로 왔어. 바로. 또 또 왔습니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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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강제집행.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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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사이즈가. 강제 사이즈. 아. 이것도 느낌이. 네. 느낌이 작아요? 네. 아. 이야. 이 뿡뚤이 떴어. 이제 장어가 떴어. 저. 저기 떴네요. 그죠? 네. 와. 오우. 오우. 아. 올라오네요. 그죠? 네. 오. 오. 이거 사이즈가 조금. 에이. 똑같아. 어. 아닌데요. 맞춰가지고요. 아. 네? 아. 요거 조금 큰 거 같은데요. 요거는 조금 클수면. 요거 가져가요. 요거. 요거 가져가요. 네? 제가요? 네. 가져가요. 우와. 이거 딱 색깔 보면은. 벌레스 나온 거. 아. 아. 어떻게 기억하시죠? 아. 저번에 말씀하시고. 저번에 말씀하신. 감사합니다.